오늘 먹을 음식은 고기비빔밥 고기비빔밥 맨날 고기 드시는 듯 신간은 하루에 한 번은 고기를 먹어줘야 되죠 음~~~ 이게 향이 너무 공격적이야 응 뭔가 달달한 향이 내 코로 공격해와 응 이렇게 딱 떠서 고기에 밥 말아먹습니다 고기 비빔밥이라고 하자 음~~ 아~~ 진짜 김치도 아무리 모르고 응응 그럴때 잠시 후 흠 흠 흠 흠 그리고 흠 흠 음~~ 이거 먹으니까 냉짬뽕 먹고 싶다 아 귀엽다니 고마워요 난 가끔 음 내가 귀여운가 남자는 근데 멋있어야 좋은 거 아니에요 음~~ 음~~ 어깨가 뭐 시켜 먹지 이뻐 맛있어 먹.. 이제.. 이제 아.. 밥 먹을 때 왜 먹을게 집중이 되지? 아.. 저 나름 채팅창 보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조림은 아이고 아 저 고기하고 밥을 비볐다고 해야 되나 고기하고 밥을 비벼먹고 있어요 상하김밥 아닙니다 상하김밥은 맛있다 상하김밥은 그 말 매력이 있어 원래 1시간 때 생먹방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6시 이후에 먹으면 살찌니까 이렇게 딱 떠서 우와 진짜 얼마 안 남았다 으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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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싸삭 끓는 무게 으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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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맛있다 흥짱 고기 밥에 먹으면 왜 이렇게 맛있지? 아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아 혜정한테 벌써 다 드셨구나 음 맛있네